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북 장수군의 전체 인구 중 10%는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 1,412명은 고령장애인으로 일상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장수군의회 이희숙 의원은 장애인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전북 장수군의 장애인 인구가 전체 군민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내 장애인 체육시설이 전무해 이에 대한 방책이 요구됩니다 장애인들도 뭔가 체육을 통해 취미생활 또는 체육활동을 통한 동호인 모임 등을 만들고 싶어도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물론 이에 따라 인구가 전용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진진 및 여가를 보내기 위한 전문 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장수군에는 32개소의 공공체육시설과 16개소의 민간체육시설이 있으나 장애인 전용체육시설과 장애인 전문체육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련 시설의 부재로 인해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하는 장수군 장애인들은 전주까지 나가서 운동을 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의 20개 종목 중 10개 종목밖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장애인 등록자 수는 2,344명으로 장수군 전체 인구 2만 3천여 명의 약 10%에 해당하며 군내 전체 가정의 30%는 장애인 가족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LN 한겨르입니다 전북 고창군 모양성 인근에 조성된 한옥 전통 옛거리 체험마을의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2014년 14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옥 체험마을과 전통 옛거리 체험마을을 조성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한옥 체험마을은 한옥 7동과 관리동 1동, 물레방학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옛 객사와 내약 업무를 재현한 한옥 체험마을은 모양지관과 수기당, 은양당 등 각 동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3년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을 받아왔습니다 한옥 자원을 활용한 주말 공연 등 많은 볼거리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과 함께 고창으로 오셔서 한옥 체험도 하시고 볼거리도 보시면서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의 고창읍성과 신재유고택, 판소리 박물관 등이 자리해 이들과 연계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6일부터 3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제3회 전북귀농귀촌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라북도관, 시군홍보관, 첨단 농기기관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전시관을 운영했는데 90여개 기관이 참여해 알찬 정보 제공과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방문객 수 2만 명을 목표로 전북 도움 안에 특별한 귀농귀촌 정책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로컬푸드관 운영을 통해 신선한 농산물을 소개했습니다 또 박람회 참관을 희망하는 사전 접수자 약 4천 명에게는 전북귀농귀촌 가이드북과 소정의 농산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기념하고 대북 쌀 지원을 바라는 통일쌀 모내기가 전남에서 열렸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 회원 120여 명은 지난 15일 영암군 영덕교 하천부지에서 통일쌀 모내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농민회 회원들은 논 2만 6천여 제곱미터에 이항기 3대를 동원해서 4시간 동안 모를 심었습니다 농민들은 가을 추수 때 쌀을 수확해서 현물로 북한으로 보내거나 이를 수매에 마련한 1,500만 원을 통일기금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27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6개 주요은행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그물망 예방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민생침해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등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6개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 안전시스템이 구축되고 상조금 예치연황 등을 홈페이지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서울시는 피해 취약계층에게 최신의 피해 사례를 예방하고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그물망 예방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에 부과되었던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폐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로써 금년도 경영평가 시 미 도입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감점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총인건비 인상 동결도 폐지됩니다 또한 경영평가 가점도 적용하지 않고 재정 인센티브는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은 겨울철에서 초봄까지 주로 발생하나 올해는 6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학교나 직장 등 집단 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어야 합니다 또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거나 물은 끓여 마시는 게 중요한데요 혹시 노로바이러스로 진단받았다면 최소 2일 정도 쉬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